지금 오시는 남성 3명은 지난달 서울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입니다. 경찰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또 이들에게 착수금 4천만 원을 건네고 범행을 지시한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코인업체 관계자도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찰 차량이 들어갑니다. 피해자와 함께 코인에 투자했던 코인업체 관계자 유모 씨의 자택입니다. 압수수색 직전 경찰은 유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인한 범행의 배우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유 씨는 배우자와 함께 백화점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우자 역시 이미 동행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가 착수금 4천만 원을 줬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체포된 유 씨와 피해자는 2020년 말 피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된 이경우 등 3명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사망 시점도 범위를 좁혔습니다. 황대한과 연지호가 지난달 30일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 대청댐 인근에 도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납치된 뒤 약 3시간 정도까지 살아있었던 셈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